SK SK 지주회사죠? SK 오랜만에 보네요 3일선은 올라타고 있는데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3일선 갖고 싸운다 SK OK 남성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임이 좀 잘 나왔죠? 남성 여성이 아닌 남성 중성도 아닌 남성 자 윗골이 지금 달았는데 역시 지금 3일선 올라탔어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LG화 자 오늘 호재가 떴었죠? LG화 일단 수출 모멘텀이 오늘 나왔죠? 오늘 LG화학이 어저께 나왔나요? 어저께? 오늘 나왔죠? 2조 8천억 규모 도요타 수출 계약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갭을 상승해서 툭 쳤죠? 자 지금 전에서는 좀 들고 가세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일단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일단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LG화 자 키움증권 오늘 키움증권이 툭 치고 올라왔어요 증권주들 중에서 대장 역할 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키움증권 간만에 많이 올라왔는데 윗골을 좀 달았네요 자 추세선 아 이 친구는 3일선 일단 3일선 잡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1일선 자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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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그래요 자 카카오가 앞에 저점을 깨죠? 이게 매집자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이게 올라가는 자리라고 전혀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매집을 하면서 한 번 더 깨고 새로 신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의 패턴은 여기서 브레이크 조금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완전히 이탈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하세요 어 갖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손질 어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싸워야 된다 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냥 들고 가세요 자 카카오 지금 자리에서 홀딩한다 vet 조리보자 조작 정보